1. 과학적인 발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필수적인 요체다 핵심이다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과 과학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대부분이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굳이 말과 글로서 표현하지 않더라도 사실과 과학 두 가지가 몸에 체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과 과학적 발견을 무시하게 되면 몰락 외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난 외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침몰 외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겸손함 과학적 발견을 여러분들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종류의 정직함 이런 부분들이 개인을 살리고 사이를 살리고 나라를 길이길이 번영할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 핵심적인 사안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내일 5월 23일 날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은 바로 지난해 6월 23일 날 130여 권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4.15 총선 2020년 그 이후에 6개월 내에 마무리되어야 될 선거 무효소송이 2년을 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최초의 재건표가 대부분 2심의 천대협 대법관이 주심이 돼가지고 지난해 6월 23일 날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천연수월 민주당 후보인 정일영 후보하고 미래통합당 후보인 민경욱 후보가 맞붙었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당시에 약 2천여 장 정도의 송도이동 제6투표소에서 무더기로 1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그런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이 투표관리관이 그동안 선관위 측의 방해 때문에 대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인석에 서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5월 23일 날 정인석에 소위 당일 투표관리관이 아마 출두를 해서 정언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대법원 최종 변론이자 정인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또 그날 가봐야겠죠 내일 가봐야 정말 투표관리관이 송도이동 제6투표소의 송도이동 투표관리관에 나올지 그리고 정언대에 섰을 때 투표관리관이 선관위의 회의와 협박에 넘어가서 또 딴소리를 하지 않을지 그것은 뭐 지켜봐야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대법원의 최종 변론 겸 정인신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앞으로 4.15 총선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단히 뜻깊고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참 기가 찹니다 왜 기가 찬고 하니까 인천연수월의 재검표 현장에서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산더미 같은 그런 부정선거 점검물들이 축적됐습니다 불구하고 치료하게 대부분 이 심의 대법관들은 조재연과 천대엽, 박정화, 민유숙 등은 이 전검물을 은폐해서 결국은 원고 기각, 선관위 측 성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발악을 해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발악을 정권이 밖에서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늘 정치적 풍향에 어떻게 대법관들이 최고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냥 이익을 챙기는지 도무지 이 나라가 썩어도 이만제만 썩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법관들이 그야말로 그냥 대법관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판결을 손바닥처럼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이게 썩은 나라라고 안 하겠습니까 나는 그야말로 이번에 큰 소득이 뭔가 하니까 4.15 총선 무효소송을 6년 정도 제가 볼 때는 추적하면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 민낯을 그대로 본 겁니다 썩어도 그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 검찰, 경찰, 감사원, 행정부, 청와대, 대법관 저는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에게 세금을 내가지고 먹여 살리는데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정상일 거라 나는 봅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나도 이렇게 심하게 정말 공적기관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거무효소송의 최종변론과 무효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2022년도 5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 오후 2시에 방청객 수가 제한이 됩니다 선거무효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의로운 재판 하나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불이한 재판 하나가 나라를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선거무효, 주권수호, 국민의 염원을 보여줍시다 이렇게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에서 이런 종류의 소식지를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천연수호를 맡고 있는 것은 대법원 2부입니다 여기에 조재현 대법관입니다 가장 악질적으로 소의학에서 재건 표장에서 정거물들을 축소 은폐하게 해서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변호사 출신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 동기성이라는 인연 때문에 일약 대법관이 된 최초의 인물입니다 박정화라는 인물입니다 아마 보수진영의 추천으로 간 모양인데 별로 역할을 못합니다 민유숙 씨는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정당 차원의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을 그냥 재판 진행을 거부한 자입니다 이 천대협은 신임이고 인천연수호를 이 4명이 앞으로 어떤 판결을 낼릴지 저는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정말 참 대법관들은 대부분이 아마 서울법대를 나왔거나 이분은 승대를 나왔을 거고 두 사람은 아마 서울법대를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썩어도 이렇게 썩어 문드리는 나라가 내 입에서 썩어 문드리는 나라라든지 대법관 이름 대신에 개머라고 나온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 형편없는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정말 참 개탄스럽습니다 어떤 당일 투표지가 나왔습니까 이런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을 본인이 찍었을 건데 이런 뭉개진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투표관리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투표관리관 이렇게 정신나간 그냥 일장이 모양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송도위동의 제6투표소는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인데 그 아파트 주민 여러분들 1900명 가운데 1000명 이상이 이런 투표지를 받고 그냥 그대로 뭡니까 막 항의 안 하고 그냥 투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런 이 지경이 된 겁니까 이런 이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투표관리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투표관리관이 벌써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게 필사적으로 대법원의 정인 신문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금을 내 가지고 먹여 살려야 됩니까 이거는 뭐죠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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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1000장 이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럼 왜 나왔습니까 인천연수월에 재금표를 위해서 법원이 투표함을 정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선관위 인천연수월 선관위 쪽에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라 시간이 없으니까 막 뭡니까 가짜 투표제를 만들어서 통 전체를 다 갈아버렸겠죠 가짜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겠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이걸 또 은폐하기 위해서 대법관들이 필사적으로 노력하니 설령 이런 부정을 선관위 측에 했다고 치더라도 대법관들이 이렇게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또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전번에는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이름들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5월 19일 날 오후 12시 54분 무렵에 5월 23일 대법원 결심 재판에 과연 일장기 투표지에 도장을 찍은 투표관리관 송도이동 제6투표소에 투표관리관이 정인으로 나올까를 걱정했는데 출석할 것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분 중 원고축 변호사분 중 한 분인 형성상 변호사가 방금 대법원 담당 사무관과 직접 통화를 5월 20일 다시 하루 지나가지고 송도이동 투표관리관 1장기 투표지 담당관리관이 소환되었고 월요일 출석 약속을 받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오늘 이 방송을 혹시라도 이번에 출석하시는 투표관리관 2020년도 4월 15일 날 인천광역시 송도이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으로 활동하신 분이 이 방송을 혹시 보시면 절대 거짓증은 하지 마시고 투표관리관의 본인뿐만 아니고 아이들 뿐만 아니고 아이들 세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정직하고 일어난 사실 그대로를 법정에서 정언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한 정인의 정연 자체가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나라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위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사실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소위 송도이동 제6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의 정인이 숱한 그런 소위 위조투표지의 증거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판결을 흔들 수 있는 의도된 그런 판결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정말 이분의 정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위정이 흔하게 성행하는 나라고 또 선관위 쪽에서 얼마나 멈히 가전작전을 다 벌렸겠습니까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본인들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회유 압박 무슨 별 수단을 다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언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법원의 증거보존 신청을 받아들이자마자 시간이 다급했기 때문에 선관위 측이 아마도 투표함 전체를 갈았을 것으로 봅니다 개표장에서 통과됐던 투표함에 들어있는 사전투표지와 당일투표지를 모두 다 소위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할 때 있었던 스캔 이미지 기표 이미지를 활용해 가지고 모두 다 작성해서 새로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국의 법원에 보관 중인 120여 군의 소위 재건표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그런 투표함은 다 가짜 투표지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에서 5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전산조작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의 대부분은 사전투표지였을 겁니다 따라서 개표소를 통과해서 지역선관위에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자체를 그대로 법원에 도저히 제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제출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 전산조작 결과 데이터하고 투표함 속에 투표지가 완전히 차이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도저히 제대로 제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여러분 사전투표지를 여러분들 만들어서 다 통 전체를 갈아버렸을 겁니다 통과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정상적인 그런 투표함으로 분류되는 당일투표지를 갈았을까 사전투표지만 갈고 나면 금세 표가 납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그래서 울며 계좌식으로 당일투표까지 다 갈았던 겁니다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배춘잎 사전투표지 자석 사전투표지 본드 붙은 사전투표지 옆에 이름들 종이 찌꺼기가 남은 이바리 사전투표지 스카치 테이프가 붙은 사전투표지 벨벨 신건 다발 같은 사전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당일투표지에서는 바로 이렇게 결정적인 일장기 모양의 당일투표지가 송도이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에 임한 1900여 명 가운데 무려 절반이 넘는 1000장 이상 정도가 나왔고 그것을 당시에 주심을 맡았던 천대엽 대법관이 무려 1000장 이상 가운데 700장 정도를 조금이라도 그냥 글자가 들어있으면 다 유효표로 인정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공식화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3구 대선에서는 이런 일장기 투표지도 다 여러분들 유효표로 처리하라는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이 각 지역 선관위에 내려간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그 범죄를 고쳐서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그 범죄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대법원의 판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내부 지침을 고쳐서 그것을 그냥 부정투표지를 정상투표지로 만드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민경욱 의원의 주장입니다 일장기 투표지가 부정선거에 빼놓을 수 있는 증거인 이유입니다 송도이동 제6투표소 관리관의 인일한 도장 내용이 안 보입니다 1974명이 투표한 투표소에서 일장기 투표지가 가반수인 천장이 나왔습니다 인주 없이 도장을 찍는 만년 도장인데 그걸 모르고 인주를 묻혀서 찍는 바람이 그렇게 됐다는 선관위의 설명은 거짓말입니다 한 번 잘못 찍었다면 다음번엔 도장을 닦고 인주 없이 찍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날 일장기 투표지가 천장이나 나왔는데 투표한 사람 그 누구도 잘못 도장이 찍겠으니 바꿔달라고 요구하느라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투표일에 벌어지는 모든 특이 사항을 기록하는 투표록에 일장기 투표지 관련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고로 투표장에 없었던 투표지입니다 따라서 투표장에 없었던 투표지입니다 개표일에 벌어지는 모든 특이 사항을 기록하는 개표록에 일장기 당일 투표지 관련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개표장에서도 없었던 투표지입니다 그런 투표지가 재검표할 때만 나왔습니다 투표장에서도 없었고 개표장에서도 없던 표가가 바로 대법원이 주관한 재검표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개표장에서 이런 표가 발견됐다면 당연히 무효로 처리되었어야 되지만 일장기 투표지는 재검표할 때 유효표 무더기에서 발견됐습니다 일장기 투표지에 투표한 사람이 10억 원을 주겠다고 조선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전면 강구를 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도장을 찍었어야 될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얼빵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 공무원은 선관위 직원에게 자신은 일장기 도장을 찍지도 않았고 그런 걸 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그 중요한 정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정연을 들으려고 했으나 선관위가 그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며 정인 추석을 완강히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지금 참담한 재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심지어는 대법관들이 이렇게 명령한 정인 출두에도 협조하지 않아가지고 몇 번 정도의 정인 신분이 미뤄졌습니다 송도이동의 제6득표소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아파트 단지의 천여 명이 송도이동 제6득표소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장기 당일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힌 그런 부분에 항의 한 번 없이 기표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인천연수월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번에 제야구수가 찾아낸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번 돌려봤습니다 도대체 표를 얼마만큼 도덕질을 했는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소위 사건을 판별하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부정선거가 일어났느냐 부정선거가 일어났느냐 하면 똑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면 사람이 죽은 현장을 보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난 여러분 현장은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한민국에서 공신력이 있는 선거 데이터는 누가 발표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후보별 득표수와 득표율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동별로 투표소별로 모두 다 낱낱이 공개가 됩니다 그 자료를 자세히 보면 살인사건이 일어난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여부를 그대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장기 투표 당일 투표지가 발견됐다 그것은 현장에서 피무존 칼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지문이 찍힌 여러분들 총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선거 데이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같은 명백한 사실을 그냥 무시하고 전규제와 조갑제, 이준석, 하태경, 한기호, 신원식, 이영, 유경준 이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거짓입니다 그들은 양심을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그런 단죄의 대상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될 겁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적극적으로 부정선거의 범한 주범들을 비호 은폐한 자로 삼아 그렇게 단죄의 대상이 마땅히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런 지금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심지어는 대법관들이 이렇게 명령한 정인 출동에도 협조하지 않아가지고 몇 번 정도의 정인 신분이 미뤄졌습니다 송도이동의 제6득표소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아파트 단지의 천여명이 송도이동 제6득표소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장기 당일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힌 그런 부분에 항의 한 번 없이 이런 기표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인천연수월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번에 제야구수가 찾아낸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번 돌려봤습니다 도대체 표를 얼마만큼 도덕질을 했는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소위 사건을 판별하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부정선거가 일어났느냐 부정선거가 일어나냐면 똑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면 사람이 죽은 현장을 보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난 여러분 현장은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한민국에서 공신력이 있는 선거 데이터는 누가 발표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후보별 득표수와 득표율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동별로 투표소별로 모두 다 낱낱이 공개가 됩니다 그 자료를 자세히 보면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여부를 그대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장기 당일 투표지가 발견됐다 그것은 현장에서 피무전 칼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현장에서 지문이 찍힌 여러분들 총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선거 데이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같은 명백한 사실을 그냥 무시하고 전규제와 조갑제, 이준석, 하태경, 한기호, 신원식, 이영, 유경준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거짓입니다 그들은 양심을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그런 단죄의 대상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될 겁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적극적으로 부정선거의 범한 주범들을 비호 은폐한 자로 삼아 그렇게 단죄의 대상이 마땅히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민경욱 인천광역시 연수월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났나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무슨 일이 났나 88대 제로입니다 연수구는 갑과 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수월 갑과 을의 모든 투표소 15개 동의 모든 투표소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게 모두 다 패배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수구 갑과 을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모두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민주당이 연수구에서 사전투표 승률은 88대 제로입니다 동 단위로 따지게 되면 15대 제로입니다 투표소 단위로 따지면 88대 제로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은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88군데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뭡니까 민주당 후보가 승리합니다 확률은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2분의 1에 88개를 곱한 확률입니다 수억 분의 1이나 수십억 분의 1일 겁니다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2022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범죄는 이미 모든 것이 맹악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는 어떤 살인이 일어났는가 어떤 부정선거가 일어났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아름다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천 연수구월 2020년도 4.15 총선에서의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를 여러분들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송도 4동, 송도 3동, 송도 2동, 송도 1동, 동춘 2동, 동춘 1동, 옥년 1동 약 40여 개 정도의 투표소 그리고 7개의 동이 바로 인천 연수월에 해당합니다 정일영 후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 비해 송도 4동의 정일영 후보는 무려 10.8%를 여러분들 불렀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 사전투표 득표율이 10.8%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이거는 조작입니다 이론적으로 0에서 3%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인천 연수월 구민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과학적 법칙입니다 수만 명이 참석한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보다도 수만 명이 참여한 사전투표에서 여러분 10.8%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송도 3동에서 정일영은 역시 10.8% 더 많이 나왔습니다 송도 1동의 11.5% 이거 다 사기입니다 사전투표에 엄청난 조작된 표수를 집어넣은 증거입니다 송도 1동에서는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예를 들면 사전투표 득표 11%가 더 높습니다 동춘 2동은 9.2% 높습니다 모두가 다 사기를 친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투표소 레벨마다 10.3% 8.6%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차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하나만 보시더라도 그럼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냐 절반 절반입니다 정일영 후보의 10.8%를 여러분들 조작된 사전투표수를 더해주고 바로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후보와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의 이름 합쳐가지고 거의 10.8%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대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좌우대칭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경우는 전국적인 평균적인 현상입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좌우대칭이 생깁니다 한번 보시죠 인천연수월 4.15 총선의 사전투표 조작 행안입니다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는 송도 4동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 10.8%가 많습니다 미래통합당원은 마이너스 5.5입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는 마이너스 5.5입니다 5.2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0.7입니다 정확하게 A하고 B씨가 여러분 일치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좌우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하시게 되면 좌우가 일치가 되는 그런 종류의 여러분들 선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송도 3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10.8%를 더해 주게 됩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 거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0.7% 정확하게 플러스 10.8 마이너스 10.7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쪽에는 10.8%를 밀어주고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후보는 합치가 10.7%를 빼앗는 겁니다 정확하게 데칼코마니처럼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그렇게 조작을 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동 단위별로 좌우대칭이 착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송도 2동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게 11.5%를 밀어줍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를 합쳐가지고 뭐죠? 마이너스 11.6%를 빼앗습니다 정확하게 뭡니까? 좌우대칭이 나옵니다 데칼코마니가 나오는 겁니다 살인 행위가 여러분들 살인 현장을 목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4.15 총선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의 여부는 바로 선거 데이터에 코스랑이 담겨 있습니다 송도 1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11.0%를 여러분들 사전투표 참가자 총수의 11.0%를 여러분들 표를 조작해갔으면 민주당 후보에 밀어줬습니다 미래통합당하고 정의당 후보에 함께 빼앗은 합산이 뭡니까? 마이너스 10.9%입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동춘이동은 뭡니까? 민주당 후보에 9.2%를 밀어줬습니다 미래통합당하고 정의당 후보에 9.2%를 합쳐서 빼앗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짓을 전국에서 한 겁니다 전국에서 이런 짓을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이것을 묻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춘 1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후보에 10.3%를 밀어줬습니다 정의당과 여러분 미래통합당하고 10.1%를 빼앗습니다 똑같습니다 10.3% 마이너스 10.1% 옥년일동 8.6% 마이너스 8.2% 이 그래프가 여러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일단 이렇게 10.8% 10.8% 11.5%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들이 이와 같은 맹백한 부정선거가 일어난 사실을 무시하고 어물쩡해가지고 원고 기각 선관이 여러분들 청소 이렇게 내리면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용인할 수 없는 대법관들이 범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장난질을 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의 인천연수월 인천광역시 인천연수월에서 발생한 연수월에서 발생한 것은 그냥 이 표 하나로서 충분합니다 이 표가 이런 부족하면 이 표 하나로서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구나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총 얼마를 조작했냐 총 조작은 10.8%하고 마이너스 10.7%를 더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송도 사동에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1.5%를 다 조작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송도 3동에서는 두 가지 합치면 됩니다 21.5%를 조작한 겁니다 송도 2동에서 11.5하고 11.6을 더하면 됩니다 23.1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비슷합니까 송도 4동에 있는 1투표소 2투표 3투표 4투표소가 동일 투표소 레벨마다 다 여러분들 뭐죠 좌우대칭구조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합치게 되면 이렇게 딱 뭡니까 좌우가 맞아떨어지는 여러분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조작을 하게 되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살인이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추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선관위가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짓을 언제 했느냐 모두 다 여러분 이 짓을 한 겁니다 모든 문재인 정권하의 선거에서 여러분 이것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강력의회 의원선거의 서초구 2투표소 제2선거구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방배의 사동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9.3%를 밀어줬습니다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의 합체가 마이너스 9.2%를 빼앗습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방배의 일동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1%를 민주당에 밀어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후보에게서 마이너스 10.2% 10.2%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빼앗습니다 방배의 본동도 10.5% 밀어주고 한국당도 마이너스 10.5% 밀어준 겁니다 반포 이동에서 플러스 8.1% 밀어주고 8.1%를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짓을 언제 했느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선거 서울구청장선거 서울시의회선거 다 이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유경수님이 말씀하시네 전산조작 프로그램의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컴퓨터 전문가 한 사람도 가능한 일입니다 돌다리님 기술이란 것도 없습니다 10분도 안 걸립니다 문환수님 초등학생들도 조작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임영웅패님 빼내고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서초구 1 투표에서 일어난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 강력의회 의원선출을 위한 서초구 1 선거구에서 민주당의 김혜련 후보에게 반포 사동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8.3%를 대주고 8.3%를 빼앗습니다 반포 3당의 7.7%를 대주고 7.7%를 빼앗습니다 반포 1당의 7.4%를 대주고 그 다음에 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7.4%를 빼앗습니다 여러분들 자문당의 12.9%를 대주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의 13.0%를 빼앗습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부정선거는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살인 현장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전원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통해서 살인 행위가 일어났고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게 되면 바로 이 일이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4.15 총선에서 있는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 남구입니다 2022년도 3구 대선의 사전투표 현황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조작수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 7373표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8표를 조작했고 4%를 이재명 후보에 대주고 윤석열과 허경영 후보를 대서 마이너스 여러분 4%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 지지자층에서는 허경영 후보표가 어디 갔냐 아우성이 만발합니다 허경영 후보를 이렇게 빼앗은 겁니다 허경영 후보표를 허경영 후보표는 여러분들 표수가 적기 때문에 이 빼앗고 나면 뭐죠 실제로 1358표에서 922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4,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가 없어진 겁니다 좌우대칭입니다 4% 밀어주고 4% 빼앗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7378표 허경영 후보는 1358표 가운데 922표를 빼앗겼으니까 298 여러분들 한 40% 정도 되겠네요 자기 얻은 표에서 40% 정도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광주 광역시나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의 지역구에서는 명확한 사전투표 조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단일 지역구인 2022년도 3구 대선에선 조작을 크게 했습니다 이게 광주 광역시 남구에서 3구 대선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네요 허경영 후보는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 수에서 67.9%를 빼앗긴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20%를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이 아웃성을 치는 겁니다 허경영 후보 표 어디갔냐 허경영 표 어디갔냐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70% 68% 정도 빼앗긴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얻은 표 가운데 68% 정도 빼앗긴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광주 광역시 서구 사례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또 3구 대선입니다 여러분 6%를 조작했습니다 앞에서는 8%인데 광주 남구에서는 8% 광주 광역시 서구에서는 8%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그냥 게임판입니다 놀이판입니다 사기꾼들이 뭡니까 그냥 야바이판입니다 선거가 아니고 6% 가운데서 3%를 이재명에 밀어줍니다 3660, 3670표네 3670표 반올림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 여러분들 2445표를 빼앗습니다 2% 허경영 후보에게 1223표를 빼앗습니다 이게 반올림이가 한 표 되고 그다음 반올림 떨어버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 허경영 후보는 몇 표를 빼앗기는 거 아니까 자기가 얻은 표 1766표 가운데 1223표를 빼앗겨가지고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허경영 후보 총표수 가운데 69.26%를 빼앗기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74.28%를 빼앗깁니다 어마하게 이런 표를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 축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허경영 후보 표 어디 갔냐 허경영 후보 표 어디 갔냐 여기 있네 70표를 가져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온 겁니다 좌우대 친구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뭐의 핵심이다 2020년도 4.15 총선 인천광역시 여러분 바로 인천연수월의 여러분들 이 비밀입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 뭐죠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의 광범위한 조작을 통해가지고 정의룡 후보의 승리를 만들어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추론이나 주장이 아니고 확정된 사실입니다 뭐를 통해서 확정했습니까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선거자료를 통해가지고 확정된 사실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질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궁극적인 목표가 부정성을 덮기 위한 것이다 선거사범을 여러분들 수사하는 것이 상당히 고도의 수사기술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공공부 옛날에 같으면 공안부에서 담당하고 있죠 공안부에 담당하는 겁니다 황교안 후보가 자기가 검찰 시절에 여러분들 공안부에서 주로 활동했던 거고 윤석열 후보는 특수부에서 활동을 하신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훔쳐가지고 권력을 훔치고 장기 집권을 꿈꿨던 겁니다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하등의 과장이 없고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는 이후에 발표하는 공식적인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는 거를 그냥 인천광역시 사례도 소개하고 같은 수법이 2018년도 서울시광역의회에 어떻게 실시됐는지 같은 수법이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광주광역시의 남구하고 서구에서 각각 8%와 6% 조작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 순수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의 바탕을 두고 말씀을 드렸지 어떤 종류에 더하거나 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범죄는 왜 하죠 범죄 행위를 통해서 가장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한 겁니다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해찬 전 민주당 당대표는 반복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 이전부터 20년 장기 집권을 외쳤습니다 50년 장기 집권을 외쳤습니다 이 주장에 김민석 당시의 민주연구원장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 주장에 당시 당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누가 가장 부정성을 통해 수혜를 누립니까 누가 가장 이익을 누립니까 바로 그곳에 누가 범죄자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누가 부정선거를 주도했는가 누가 사전투표를 조작을 주도했는가 하는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고 다만 오늘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공식적인 데이터는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2020년도 4.15 총선과 2018년도 지방선거와 2020년도 3구 대선은 모두 다 동일한 수법에 의해 가지고 이루진 바로 거대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공적기관 검찰은 수사를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적기관 대법관대는 깔아뭉개고 너무나 의도가 허용한 정거물을 축소, 은폐, 위변조하고 그리고 바로 원고적 소송을 기각하고 선관위 승소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심각한 위법행위가 이 땅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민경욱 인천광역시 연수의례는 도대체 어떤 일이 났나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무슨 일이 났나 88대 제로입니다 연수구는 갑과 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수월 갑과 을의 모든 투표소 15개 동의 모든 투표소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게 모두 다 패배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수구 갑과 을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모두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민주당이 연수구에서 사전투표 성률은 88대 제로입니다 동 단위로 따지게 되면 15대 제로입니다 투표소 단위로 따지면 88대 제로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은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88군데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에서 하나 투표소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뭡니까 민주당 후보가 승리합니다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2분의 1의 88개를 곱한 확률입니다 수억 분의 1이나 수십억 분의 1일 겁니다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2022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범죄는 이미 모든 것이 맹악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는 어떤 살인이 일어났는가 어떤 부정선거가 일어났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아름다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천연수구월 2020년도 4.15 총선에서의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를 여러분들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송도 4동, 송도 3동, 송도 2동, 송도 1동, 동춘 2동, 동춘 1동, 옥년 1동 약 40여 개 정도의 투표소 그리고 7개의 동이 바로 인천연수월에 해당합니다 정의령 후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당일투표에 비해 송도 4동에서 정의령 후보는 무려 10.8%를 여러분들 불렀습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 사전투표 득표율이 10.8%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이거는 조작입니다 이론적으로 0에서 3%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인천연수월 구민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과학적 법칙입니다 수만 명이 참석한 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보다도 수만 명이 참여한 사전투표에서 예를 들면 10.8%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송도 3동에서 정의령은 역시 10.8% 더 많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송도 2동의 11.5% 이거 다 사기입니다 사전투표에 엄청난 조작된 표수를 집어넣은 증거입니다 송도 1동에서는 당일투표 득표율 보다 예를 들면 사전투표 득표율 11%가 더 높습니다 동춘 2동은 9.2% 높습니다 모두가 다 사기를 친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투표소 레벨마다 10.3% 8.6%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차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하나만 보시더라도 그럼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냐 절반 절반입니다 정의령 후보의 10.8%를 여러분들 조작된 사전투표수를 더해주고 바로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후보와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에 합쳐가지고 거의 10.8%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대칭이 착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좌우대칭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경우는 전국적인 평균적인 현상입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좌우대칭이 생깁니다 한번 보시죠 인천연수월 4.15 총선의 사전투표 조작에 관한입니다 민주당의 정의령 후보는 송도 4동에서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 10.8%가 많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5.5입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는 마이너스 5.5입니다 5.2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0.7입니다 정확하게 A하고 B씨가 여러분 일치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좌우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하시게 되면 좌우가 일치가 되는 그런 종류의 여러분들 선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송도 3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10.8%를 더해 주게 됩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 거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0.7% 정확하게 플러스 10.8 마이너스 10.7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쪽에는 10.8%를 미뤄지고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후보는 합치가 10.7%를 빼앗는 겁니다 정확하게 데칼코마니처럼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그렇게 조작을 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동 단위별로 좌우대칭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송도 이동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게 11.5%를 밀어줍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를 합쳐서 마이너스 11.6%를 빼앗습니다 정확하게 뭡니까 좌우대칭이 나옵니다 데칼코마니가 나오는 겁니다 살인 행위가 여러분들 살인 현장을 목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4.15 총선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의 여부는 바로 선거 데이터에 코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송도 1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11.0%를 여러분들 사전투표 참가자 총수의 11.0%를 여러분들 표를 조작해갔으면 민주당 후보에 밀어줬습니다 미래통합당하고 정의당 후보에 함께 빼앗은 합산이 뭡니까 마이너스 10.9%입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동춘 이동은 뭡니까 민주당 후보에 9.2%를 밀어줬습니다 미래통합당하고 정의당 후보에 9.2%를 합쳐서 빼앗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짓을 전국에서 한 겁니다 전국에서 이런 짓을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이것을 묻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춘 일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후보가 10.3%를 밀어줬습니다 정의당과 여러분 미래통합당하고 10.1%를 빼앗습니다 똑같습니다 10.3% 마이너스 10.1% 옥년 일동 8.6% 마이너스 8.2% 이 그래프가 여러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일단 이렇게 10.8% 10.8% 11.5%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가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들이 이와 같은 맹백한 부정선거가 일어난 사실을 무시하고 어물쩡해가지고 원고 기각 선관이 여러분들 청소 이렇게 내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용인할 수 없는 대법관들이 범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장난질을 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의 인천연수월 인천광역시 인천연수월에서 발생한 연수월에서 발생한 것은 그냥 이 표 하나로서 충분합니다 이 표가 부족하면 이 표 하나로서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 이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조작을 했구나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총 얼마를 조작했냐 총 조작은 10.8%하고 마이너스 10.7%를 더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송도 4동에는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21.5%를 다 조작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송도 3동에서는 두 가지 합치면 됩니다 21.5%를 조작한 겁니다 송도 2동에서 11.5하고 11.6을 더하면 됩니다 23.1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비슷합니까 송도 4동에 있는 1투표소 2투표 3투표 4투표소가 동일 투표소 레벨마다 다 여러분들 뭐죠 좌우대칭구조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합치게 되면 이렇게 딱 뭡니까 좌우가 맞아떨어지는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조작을 하게 되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살인이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추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선관위가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짓을 언제 했느냐 모두 다 여러분 이 짓을 한 겁니다 모든 문재인 정권 하의 선거에서 여러분 이것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강력의회 의원선거에 서초구 2투표소 제2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방배의 4동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9.3%를 밀어줬습니다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의 합체가 마이너스 9.2%를 빼앗습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방배의 1동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1%를 민주당에 밀어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후보에게서 10.2%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빼앗습니다 방배의 본동도 10.5% 밀어주고 한국당도 마이너스 10.5% 밀어준 겁니다 반포 이동에서 플러스 8.1% 밀어주고 8.2%를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짓을 언제 했느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선거 서울구청장선거 서울시의회선거 다 이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유경수님이 말씀하시네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컴퓨터 전문가 한 사람도 가능한 일입니다 돌다리님 기술이란 것도 없습니다 10분도 안 걸립니다 문환수님 초등학생들도 조작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임영웅패님 빼내고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서초구 1 투표에서 일어난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 강력의회의원 선출을 위한 서초구 1 선거구에서 민주당의 김혜련 후보에 반포 사동의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8.3%를 대해주고 8.3%를 빼앗습니다 반포 3당의 7.7%를 대해주고 7.7%를 빼앗습니다 반포 1동의 7.4%를 대해주고 그 다음에 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발언미래당의 7.4%를 빼앗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발언미래당의 7.4%를 빼앗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발언미래당의 13.0%를 빼앗습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부정선거는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살인 현장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전원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통해서 살인 행위가 일어났고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게 되면 바로 이 일이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4.15 총선에서 있는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입니다 2022년도 3구 대선의 사전투표 현황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조작수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 7373표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8표를 조작했고 4%를 이재명 후보에 대주고 윤석열과 허경영 후보를 대해서 마이너스 여러분 4%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 지지자청에서는 허경영 후보 표가 어디 갔냐 아우성이 만발합니다 허경영 후보를 이렇게 빼앗은 겁니다 허경영 후보 표를 허경영 후보 표는 여러분들 표수가 적기 때문에 이 빼앗고 나면 뭐죠 실제로 1358표에서 922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4 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가 없어진 겁니다 좌우대칭입니다 4% 밀어지고 4% 빼앗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7378표 허경영 후보는 1358표 가운데 922표를 빼앗겼으니까 2918 여러분들 한 40% 정도 되겠네요 자기 얻은 표에서 40% 정도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광주 광역시나 전라난도나 전라북도의 지역구에서는 명확한 사전투표 조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단일 지역구인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는 조작을 크게 했습니다 이게 광주 광역시 남구에서 3구 대선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네요 허경영 후보는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수에서 67.9%를 빼앗긴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20%를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의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허경영 후보 표 어디갔냐 허경영 표 어디갔냐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68% 정도 빼앗긴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얻은 표 가운데 68% 여러분들 빼앗긴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광주 광역시 서구 사례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또 3구 대선입니다 여러분 6%를 조작했습니다 앞에서는 8%인데 광주 남구에서는 8% 광주 광역시 서구에서는 8%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그냥 게임판입니다 놀이판입니다 사기꾼들이 뭡니까 그냥 야바이판입니다 선거가 아니고 6% 가운데서 3%를 이재명 국에 밀어줍니다 3660 3670표 내 3670표 반올림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여러분들 2445표를 빼앗습니다 2% 허경영 후보가 1223표를 빼앗습니다 이게 반올림이가 한 표 되고 그 다음 반올림 떨어버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 허경영 후보는 몇 표를 빼앗기는 거 아니까 자기가 얻은 표 1766표 가운데 1223표를 빼앗겨가지고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허경영 후보 총표수 가운데 69.26%를 빼앗기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14.28%를 빼앗깁니다 어마하게 이런 표를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 축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허경영 후보 표 어디 갔냐 허경영 후보 표 어디 갔냐 여기에 있네 70표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온 겁니다 좌우대 친구죠 여기서 바로 여러분 뭐의 핵심이다 2020년도 4.15 총선 인천광역시 여러분 바로 인천연수월의 여러분들 이 비밀입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 뭐죠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의 광범위한 조작을 통해가지고 정의령 후보의 승리를 만들어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거는 추론이나 주장이 아니고 확정된 사실입니다 뭐를 통해서 확정했습니까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선거자료를 통해가지고 확정된 사실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질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궁극적인 목표가 부정성을 덮기 위한 것이다 선거사범을 여러분들 수사하는 것이 상당히 고도의 수사기술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공공부 공공부 옛날 같으면 공안부에서 담당하고 있죠 공안부에 담당하는 겁니다 황교안 후보가 자기가 검찰 시절에 여러분들 공안부에서 주로 활동했던 거고 윤석열 후보는 특수부에서 활동을 하신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훔쳐가지고 권력을 훔치고 장기 집권을 꿈꿨던 겁니다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하등의 과장이 없고 그냥 중앙선거관련회가 선거가 끝나는 이후에 발표하는 공식적인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는 거를 그냥 인천광역시 사례도 소개하고 같은 수법이 2018년도 서울시광역의회에 어떻게 실시됐는지 같은 수법이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광주광역시의 남구하고 서구에서 각각 8%와 6% 조작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순수하게 중앙선거관리비원의 선거 데이터의 바탕을 두고 말씀을 드렸지 어떤 종류에 더하거나 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범죄는 왜 하죠 범죄 행위를 통해서 가장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한 겁니다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해찬 전 민주당 당대표는 반복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 이전부터 20년 장기 집권노를 외쳤습니다 50년 장기 집권노를 외쳤습니다 이 주장에 김민석 당시의 민주연구원장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 주장에 당시 당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누가 가장 부정성을 통해 수혜를 누립니까 누가 가장 이익을 누립니까 바로 그곳에 누가 범죄자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누가 부정선거를 주도했는가 누가 사전투표를 조작을 주도했는가 하는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고 다만 오늘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공식적인 데이터인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2020년도 4.15 총선과 2018년도 지방선거와 2020년도 3.9 대선은 모두 다 동일한 수법에 의해 가지고 이루진 바로 거대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공적기관 검찰은 수사를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적기관 대법관련은 깔아뭉개고 너무나 의도가 허용한 정거물을 축소, 은폐, 위변조하고 그리고 바로 원고척 소송을 기각하고 선관위 승소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심각한 위법행위가 이 땅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한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연수원에는 연수얼과 연수갑을 포함해서 인천연수원 선관위 산하에 여러분들 투표소는 모두가 88개가 있습니다 88개가 있습니다 15개 동입니다 절반을 놔두게 되면 한 40개 정도 44개 정도가 인천연수월이고 그다음에 또 연수갑이 되겠죠 88개가 연수월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 88개의 인천연수구 선관위 산하의 모든 투표소 레벨마다 88개에서 전산조작이 이뤘었던 겁니다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제야구수의 노력으로 통해 가지고 뭐를 찾아냈습니까 바로 조작엔진 조작공식 조작프로그램을 찾아낸 거죠 투표소 레벨마다 몇 퍼센트의 조작률을 적용했는지를 발견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득표소를 구하려면 조작률을 역으로 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조작된 것을 빼주면 다 뭐죠 투표소 레벨으로 진짜 사전 투표소를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분석 결과를 통해 가지고 몇 표 차이로 여러분들 누가 이겼는지를 한번 변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입니다 인천 연수월 인천광역시 인천연수월 4.15 총선에서는 총 22%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인 5,018표를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령 후보에게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8%인 3,614표를 민경호 후보에서 빼앗았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에게 1,404표 3%를 빼앗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사전 득표수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령 후보는 22,231표를 얻었고 민경호 후보는 15,980표를 얻었고 이정미 후보는 7,432표를 얻어 가지고 득표율 기준으로 정의령 후보는 48% 민경호 후보는 34% 이정미 후보는 16%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조작된 사전 득표수가 포함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작된 사전 득표수를 여러분들 정의령 후보는 가져가 가지고 22,331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빼주면 17,238표 그다음에 민경호 후보는 3,614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더해 주게 되면 19,594표 이정미 후보도 1,404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더해 주게 되면 실제로 예상 진짜 득표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면 정의령 후보는 48%에 37%로 득표율이 진짜는 떨어지고 민경호 후보는 34%, 42%로 늘어나게 되고 이정미 후보는 16%, 19%로 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조작입니까 사전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48대 34로 정의령이 이겼다는 건데 예상 진짜 득표수를 여러분 사전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사전 득표에서도 민경호 후보가 42대 37로 이긴 겁니다 이렇게 조작이라는 게 겁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다음 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중앙선거 관련해 공식적인 발표는 1번, 2번, 3번의 마지막인 노란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령 후보가 5만 2천표를 얻고 민경호 후보가 4만 9천표를 얻었기 때문에 민경호 후보가 패배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전 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률을 적용해서 표를 훔친 것을 모두 다 원대복귀, 원상복귀시켜 가지고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한 것이 4번입니다 여러분 진짜라면 구한 것을 보시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정의령은 가짜가 2만 2천표인데 진짜는 이러면 진짜 사전 득표수입니다 1만 7천표죠 민경호는 가짜가 1만 5천표인데 진짜가 1만 9천표죠 이정민은 가짜가 7천표인데 진짜가 8천표죠 진짜 사전 득표수하고 여러분들 진짜 당일 득표수를 합치게 되면 4, 5번 합치게 되면 마지막 표가 나오면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이 최종 결과가 바로 진짜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득표수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령 후보는 4만 7,788표 미래통합당한 민경호 후보는 5만 3천 526표 이정민 후보는 2만 4천 634표입니다 결론절을 여러분 이야기하면 어떻게 여러분 결론이 나옵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천연수월의 4.15 총선 분석 결과에 선관위 발표자라는 민주당의 정의령 후보가 2,894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왜 조작 사전 득표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 보완하고 나면 조작된 사전 득표수를 수정 보완하고 나면 민경호 후보가 오히려 5,738표로 승리한 겁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분석 결과가 여러분들 아주 복잡한 분석 결과가 이런 수치 조정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최종 결과에 여러분 발표된 것이 바로 이 도표입니다 이 도표의 하단입니다 1번, 2번, 3번에 나오는 이것이 뭐죠?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된 발표 총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죠? 예 진짜 총득표수입니다 2번과 5번은 다 정상입니다 당일 투표는 크게 조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전 투표가 조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투표소 레벨마다 동일한 조작률을 여러분들 22%죠 22%에 적용해가지고 다 조작된 것을 원위치시켜서 투표소 레벨마다 한 40개 이상의 투표소 레벨마다 모두 사전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합산해서 여러분들 후보별로 구하는 것이 바로 진짜 사전 득표수가 4번에 나와 있습니다 4번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단박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정일웅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38% 사전 득표율이 48% 중앙선거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10% 정도 뻥을 친 겁니다 이게 조작인 겁니다 사전 득표율은 10%를 더 집어넣어 준 겁니다 민경우 후보 어떻습니까 당일 득표율이 42%인데 사전 득표율이 34% 8%를 빼앗은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뭡니까 42% 내외가 사전 득표율을 기록해야 됩니다 정일웅 후보가 38%를 당일 득표를 했기 때문에 사전 득표도 38%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4번 5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원의 38%하고 진짜 여러분 사전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득표율이 37%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분탕제를 친 겁니다 이거는 인천 연솔 사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광주 광역시 전남 전북을 제한 전국의 모든 곳에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짓을 2020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3.9 대선 6월 13일 지방선거 심지어는 뭡니까 2017년도 문재인이 당선됐던 5.9 대선까지 다 도덕질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차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거물이 다 남지 않습니까 이게 정거물이죠 전산조작에 정거물이 남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후보별 득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맨 하단이 여러분 뭐죠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발표된 사전 득표수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 초록색이 뭐죠 그것이 바로 진짜 사전 득표수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조작률을 여러분들 다 발견해가지고 원위치시킨 겁니다 이 후보별 득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정의룡 후보는 0표 민경 후보는 1표 이정룡 1표 이게 원래 정상은 다 000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2표가 남은 거죠 2표가 무효표는 없으니까 이 2표를 정리해야 되니까 전산의 개수 조작이 마이너스 2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나라가 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사건의 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와 사전 득표 조작이라는 같은 부모 밑에서 2017년도 대통령선거와 2018년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2022년도 3구 대선 이것이 모두 다 같은 부모 밑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조작 사전 득표 조작이자 부정선거의 결과가 그래서 인천연수월 사례는 인천연수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정권 하에서 모든 공직선거에 그대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소위 살인사건이 발생한 현장이자 부정선거가 발생한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류의 과장도 없이 우리는 그냥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특정 정당의 수뇌부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상대로 해서 어떤 사기를 쳤는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더 이상의 여러분들 과장이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같은 명백한 사실 앞에서 천대엽과 조재연과 박정하와 민유숙이 원고적 기각 판단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반사실과 반가학은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사실을 부정하고 과학을 여러분들 모두 뒤엎는 것은 좌익들이 하는 짓입니다 좌파들이 역사상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것이 바로 사실을 묻고 진실을 은폐하는 과학적 발견을 은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는 인천연수월 사례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 앞에 겸손하고 과학적 발견 앞에 겸손하자는 저의 아우성이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애국시민들의 아우성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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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